호빵친구들 나와라! 간팡 호빵 비자 호빵 호빵 야채 호빵 원래 호빵은 생선 생선으로 호빵을 줘야 맛있잖아요 마지막 에어프라이기로 호빵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프라이기로 돌려왔는데 계속 보이네요 노릇노릇이 좀 색깔 겉이 엄청 바삭바삭해져요 쪼소리 군만두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여기서 군만두 맛이 나요 다음은 비자 호빵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피자도우 같아요 이 안에 치즈만 뿌려있으면 완전 진짜 대망의 허시초코 포장 허시초코가 안에 들어있어요 먹어볼게요 허시초코 안에 걸음까지 같이 들어있어서 식감이 아주 맛있습니다